제가 지원한 전형들은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습니다. 내신 성적, 생활기록부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필요한 전형들이었기에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했습니다.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을 최대한 챙기고 또 시험이 끝나면 각종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을 위해 힘썼으며 동아리 활동, 봉사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했던 점이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 내신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 때에는 수능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.